저는 삼양사 화학그룹 모빌리티팀 추은성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서 수출과 내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팀 이름처럼 자동차 원재료인 플라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양사 식품비우 인천일공장 지원팀 인산업무 담당 진호근입니다. 저는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관리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수처영업팀 김용건입니다. 저희 수처영업팀은 수술용 실인 봉합사 반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양패키징 음료개발팀 신입사원 정종현입니다. 저희 팀은 많은 고객사의 OEM, ODM 음료제품을 다루고 있으며 신제품이나 제품 스펙이 변경되었을 때 랩테스트 및 파일럿테스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오늘 왜 모였는지 아실까요? 그럼요. 왜 모였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저희 모인 이유는 과연 삼양그룹이 진짜 좋은 회사인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모여봤습니다. 빙고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상의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어. 못 쓸 거예요. 보지 마. 뭐 있지? 다 모두 완료됐나요? 네. 한 번 오픈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밥 하겠습니다. 아, 밥. 저희 또 판교 사업장은 코스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 종로 사업도 한 시, 세 끼 다 나옵니다. 다이어트식도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아침에는 또 샐러드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저희 사업장은 하나밖에 없지만 맛은 진짜 있어요. 퀄리티가 좋은 게 최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워라벨을 선택했습니다. 아, 워라벨 좋죠. 없다. 요즘은 이제 개인적인 삶과 일이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리프레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서 더 좋아요.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막 눈치 보면서 회사 생활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시간이 지나면 또 선인분들이 또 빨리 가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선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초초초초초. 이전 회사도 있었지만 지금 회사에서 만난 분들은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특히나 이제 저희 사랑스러운 동기들. 우리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동기들. 꽤 근무할 수 있어서 뭔가 더 버티기도 힘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일이 힘든 거는 좀 버틸 수 있는데 사람이 힘들면 버틸이 힘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인천일공장 지원팀 사랑합니다. 수영업팀 사랑합니다. 모빌팀 사랑합니다. 우리 팀 더 사랑해요. 좀 좋아서 잘 안 살아가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진짜. 돈 하겠습니다. 돈. 보너스라 있어가지고. 아 그럼 이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돈으로 자연스럽게. 다음은 제가 성장성 선택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엄청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입선 연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다렸다. 너무 좋았지 진짜. 삼양그룹의 또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수입선 연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한 달간 같이 생활하면서 미리 좀 동기들과 친해지면서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서 신입선 연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복지하겠습니다. 다 있죠? 인정입니다. 회사 내의 헬스나 유치원도 있는 게 와 역시 우리 회사 멋있다. 약간 이런 사이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의료비 지원이나 무려 200만 원이나 지원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양소 신청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티켓팅하는 거보다 어려운.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월세지원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숙사지만 동기들을 봤을 때 월세지원 받으면서 엄청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저 이번에 전세 대출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무려 7천만 원이나 그리고 이자 1.5%예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투빙고네. 저도 원빙고 수상하지 좀 멀었습니다. 아니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찔러보는 스타일이시네요. 휴가 하겠습니다. 휴가. 오 원빙고. 에이맨. 거의 여름휴가 대박이죠? 6일이나 나오죠. 그리고 여름휴가비 나오지 않나요? 60만 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 제품 하겠습니다. 투빙고 완성했습니다. 에이맨. 투빙고. 제가 꼴찌네요 지금. 저희는 또 대표 제품 하면 상쾌하니 있잖아요. 좋은 회사라면 자기 회사에 대표할 수 있는 제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퀴원하면 또 설탕. 그렇죠. 밀가루 이런 것도 워낙 유명하니까. 바이오팜에서도 저희 약품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류마스탑. 아 맞아요. 이덕하 선생님이 또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부차케어. 광고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최고다 최고다. 부차케어. 은성님은 아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판매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네시스 차량에도 혹시 들어가네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의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어 차지한다. 제가 0.5개국이라서 동현 씨도 있지 않나요? 상향 패키징은 자체 브랜드는 없는데 유명한 고객사들의 음료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요. 플라스틱도 국내 1위로 플라스틱병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입사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생긴 취미가 있는데 플라스틱 음료를 마실 때 항상 뒤를 확인해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봐요. 사명 패키징 광효용 공장이 써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바로 친구들한테 이제 야 사명이야. 이렇게 해주거든요. 커리어. 저는 해외 사업을 주로 하는 팀에 있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비슷하게 식품을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다양한 제품과 원료 그리고 생산 공정까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커리어적 측면에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이제 곧 아마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걸 한 거죠? 즐거운 시간 그냥 축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업무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멘토링 지원금도 나온다고요. 맞아요, 지원금도 나온다고요. 사옥을 하겠습니다. 면접 때 말고는 여기 판교 온 게 처음인데 면접 때 잘 몰랐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입가 뻔쩍한 사옥을 보니까 입사하기 잘했다. 진짜 좋은 회사다. 라는 걸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본사나 뭐 다 좋지만 공장도 또 생각보다 쾌적하고 또 헬스장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명하겠습니다. 와... 제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의 조건은 이퀄스, 사명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회식도 좋은 회사의 조건인가요? 네. 아, 제일 좋아하시지 않나요? 회식? 네, 저는 안정성 선택하겠습니다. 안정성! 아무래도 사명이 2년 뒤에 100주년을 맞이하고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98년까지 이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안정성을 좋은 회사라고 선택했습니다. 웬만해서 이렇게 오래된 회사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업 규모를 적겠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를 볼 때 사업 규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꿈꾸는 대기업이니까 저희가 또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규모가 엄청 크고 저희가 또 식품, 화학, 패키징, 바이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지금 빙고 맞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아쉽다. 한 개만 더 했으면은... 제가 1등이지만 여러분의 나머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1등 여유인가요? 아, 그렇죠. 승자의 품격이랄까요? 그러면 세리머니는 좀 마지막이 하나씩... 맞아요, 더보게 민고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복장이 있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비즈니스 스케쥬얼... 맞아요. 을 입을 수 있죠. 거의 다일복장인데요, 저는. 약간 주소마다 좀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위치를 선택했는데요. 저희 인촌 공장 도 역세권이거든요. 가재울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면 광해오는 위치가 좀 어떤가요? 교통편이 괜찮나요? 통금버스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통근 버스가 있어서. 그렇죠. 주요 곳곳에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걱정 없고 종로 사업은 완전 초역세권이죠. 맞아요. 바로 종로 우바역 바로 앞. 거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럽네요. 통근 버스가. 통근 버스가 또 있으시니까. 저는 영업이라서 회사에서 차를 주거든요. 아주 편리합니다. 저희 우승자가 정해졌는데요. 세리머니 한번 보여주시죠. 이겼다. 음료 개발 직무는 많은 원료와 제품 생산 공정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식품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실험실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한 경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해외 영업 직무다 보니 언어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케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업무 담당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정말 필요가 없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전부서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인사 업무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용건 씨랑 같은 해외 영업인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랑 언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로도 개인적으로 외향적이고 좀 꼼꼼한 스타일이면 이 직무를 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좀 성과 지향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임해주시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료 개발 직무는 많은 원료와 제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개인 역량 향상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직무는 하고 싶지만 내양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양적인 성격이어도 해외 영업 특성상 전화 또는 이메일로 거래처와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선 지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나 안 뽑으면 손해지라는 이런 마인드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해피엔딩이 열릴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랑해서 만나요. 꼭 만나요.